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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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로 갈게요 아 실로 하겠습니 안녕하세요 네 자, 확인 좀 해놓을게요 307호 메인 307호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한거에요 지금 3이 들어있었잖아요 올려가지고 내가 보기에 같이 영업을 했는데 오늘 단속 뜬다 보니까 여기 비운거 같아요 일단 307호를 당한거에요 일단 307호를 당한거에요 일단 307호를 당한거에요 점심하기가 점심하셔야 되고 점심하셔야 되는거에요 네 실로 하겠습니 네 실로 하겠습니 네 실로 하겠습니 잠시만요 여기 확인해 봐주세요 전수, 전수님 여기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저기 양도하고 정보하고 수집 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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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수색 좀 할게요. 있는 거 다 좀 꺼내주세요. 이거 장부죠? 네. 장부 다 빼보세요. 다 수색할게요. 이거 수익금이에요? 아니요. 수익금 아니에요. 다 꺼내보세요. 호시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그리고 여기. 네. 잠깐만요. 일단 우리 확인할 테니까. 잠깐만요. 네. 전화번호 하시겠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호시로 한번 가봅시다. 손님이 제가 있는데 손님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 장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가봅시다. 어디에요? 빨리 열어보세요. 손님이 지금 이 방은 어디에요? 아 손님 이 방은 어디에요? 빨리 열어보세요. 키가 지금 이곳 없어 있어. 아 여기 연락을 내보세요. 308. 308. 바로 맞죠 508호, 408호, 608호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308호 208호, 178호가 도울 수 있다고 도왔다는 거잖아요. 핸드폰하고 그 시간이 다 일치가 돼야 돼요. 얼마를 받기로 하고 왔는지 손님 받았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랐죠? 저렇게 다 해. 여전히 어느 분이 확인될 거예요. 시행을 했대. 저쪽이 또 다른 나무 이런데. 여전히 시행을 했대. 5층 올라갔어요? 네. 5층 올라갔어요. 술 마셨어요. 술 마셨고요? 형님들. 지금 여기 다 털어봐도 아무것도... 왜냐면 술 마시고 이제 손님 자길래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온 게 여기로 온 게 아니라면 여기로 오빠로 가라. 거기 가면 술 마시고 그러면 2차 황금. 아니 2차 황금. 아니 2차 황금. 아니 진짜 술 마시. 그러다 보면 이제 동거식. 아니야 아니야. 저 전화인데요? 저 애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애인이요 애인. 저희 이제 수사팀 저것 때문에요. 아니 저 전화해 애인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잠깐만 좀. 이거 하려고. 이거 저거 친구 하시면 어떻게 하시지 아시죠? 저 애인하고 숨어온 게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촉발로 없어요. 아 근데 애인하고 숨어온 게 뭐가 좋은지요? 저희가 숨어온 게 뭐가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 아니 지금 여기서. 이거 보여요. 음모? 저희 지금 안산 단흥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유영추성 집합금 중 2반 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처리할 거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네. 세승 좀 하고. 문이나 보고. 손님들이시죠? 집에 가. 아니 계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요. 운제 기자 가세요. 제가 여기 지금 기자분들하고 단황해 주니까. 방 들어가세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통제 따라주세요. 저희 지금 안산 단흥경찰서에서 나왔고. 통제. Sorry. 다aterialeyIDE. 네. 저희 상품은 괜찮 먹다 Weil Facebook. istle To They kind of세요. 아니면 emergency 방해 Viej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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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